한국국토정보공사 티노 크루즈는 아시아티크에서 출발하는 방콕 짜오프라야 야경을 구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짜오프라야 강변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맛있는 티노를 즐길 수 있고요. 또 아시아티크에서 아이콘시암을 지나 라마팔세다리, 왓아룬, 왕궁동을 지나가는 이 벨라 크루즈 방콕의 핵심 관광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에서 펼쳐지는 멋진 라이브 공연과 태국 전통 공연도 관람할 수 있고요. 맥주는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이 짜오프라야 강변 야경을 구경하고 다시 아시아티크로 돌아와서 종로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i don't want to give a welcome you here anymore! thank you so much. and one more thing is we have some seafood barbecue at the back. we have free beer! free ice cre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